호국보원과 나라사랑을 주제로 어린이 그림 그리기와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이 열립니다. 마포구의 아이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나라사랑을 되새길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오는 6월에 있을 제2회 호국보원 감사축제 기념식에서 시상도 진행됩니다.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제2회 호국보원 감사축제를 기념해 호국보원 나라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및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이 개최됩니다. 호국보원과 관련된 자유 주제로 초등학생은 그림 그리기,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은 글짓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그림은 8절지에 수채화나 포스터 등 자유 형식으로 그리고 글은 지정 양식에 따라 운문 또는 산문을 창작하면 됩니다. 접수 기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며, 제출 방법 및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됩니다. 마포구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모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